안녕 놀러 왔어요. 안녕 여기 보면서 해야죠. 오 가온이 몸매가 아주 좋은데요. 가온이는 자글자글 하는 걸 좋아해서 가온이 연기 자, 여기 왔어? 가자. 응, 맞아, 맞아. 엄마가 왔어요 아무도 없는데 언니 혼자 어디야 현이 때문에 아니고요 너무 꼼꼼한데 하여튼 무섭게 해볼게 이정도는 쪼려야 맛이 날쌋아 아 가온이는 뭘 좀 아는구만 오늘 날씨 좋다 먹으면 안돼요 아직 먹으면 안돼요 지금은 맛이 없어요 안녕 안녕 이거 사진 아니고 동영상인데 안녕 재밌었어요? 물놀이도 재밌게 하고 벌레도 많이 봤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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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